키글 구독 버튼을 눌러줘 따스한 아침 자동차 친구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음... 아, 난 아직 졸린데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으아... 벨을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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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을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야호! 아하하하하! 야호! 아하하하하! 야호! 야호!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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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야호!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볼까?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저런! 친구들의 몸이 너무 지저분해요. 어서 씻어야겠어. 아, 온몸이 끈적끈적거려. 거품으로 친구의 몸을 씻어주세요.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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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하하하하하! 물로 거품을 씻어주세요.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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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하하하하! 바람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한비에 하나 보낼 수 있게 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한 식 serum. 우와, 우와, 친구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상쾌한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거품으로 친구의 몸을 씻어주세요 물로 거품을 씻어주세요 바람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하하하하 야호! 야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호! 하하하하 우와, 친구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하하하하 정말 상쾌한걸?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아,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지친 친구들에게 연료를 충전해주세요 자동차를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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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의 몸에 힘이 철철 넘치네요. 이제 청소를 시작해볼까? 신난다! 자동차를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세요. 자동차의 연료를 가득 채워주세요. 자동차의 연료를 가득 채워주세요. 신난다! 신난다! 우와! 친구들의 몸에 힘이 철철 넘치네요. 야호! 이제 청소를 시작해볼까? 신난다! 캄캄한 밤! 부름스 타운의 친구들이 잠에 들 시간이에요. 아, 졸려. 오늘은 무슨 꿈을 꿀까? 불을 꺼서 친구들을 재워주세요. 아,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여호! 하하, 졸려. 아, 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저분해요. 뽀득뽀득 깨끗이 세수를 해볼까요?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앗, 차가워! 비누로 얼굴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모두 닦아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야호! 신난다! 우와, 세수를 한 친구들의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내 피부는 소중하다고. 우와, 상쾌!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빈으로 얼굴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모두 닦아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신난다! 우와, 세수를 한 친구들의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내 피부는 소중하다고. 내 피부는 소중하다고. 우와, 상쾌! 아, 배불러. 밥을 먹었으면 양치질을 해야 해요. 치카치카 깨끗이 이를 닦아볼까요? 칫솔에 치약을 발라주세요. 칫솔로 양치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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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신난다 우와 상쾌 우와 친구들의 이가 깨끗해졌어요 양치질을 하면 입 냄새도 안 나고 나쁜 세균도 사라진답니다 칫솔에 치약을 발라주세요 칫솔로 양치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야호! 신난다 칫솔을 헹궈주세요 칫솔을 헹궈주세요 칫솔을 헹궈주세요 칫솔을 헹궈주세요 칫솔을 헹궈주세요 신난다 우아 상쾌 우와 친구의 이가 깨끗해졌어요 칫솔을 헹궈주세요 이야, 배고파. 저런, 친구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세요.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اد, 아무살, 아무살, 아무살. 아무살, 아무살. 아무살. 우와, 맛있어. 우와,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해. 배가 부르자 친구들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졌답니다. 친구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밥볶음탕 버섯볶음 돈가스 쌀밥 된장국 떡두국 우와, 맛있어! 우와,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해! 배가 부르자 친구들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졌답니다. 저런, 친구들의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으아, 너무 더러워! 누가 좀 도와주세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악기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우와, 지저분했던 방이 깨끗해졌어요. 앞으론 미리미리 물건들을 정리해야겠어.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야구방망을 화장실 양말 야구 허우 야구 비장 야구 야구 오자 야구 야구 물건들을 정리해야겠어. 야구 야구